안녕하세요 오늘 로그로스에 오랜만이네요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슬픔 없이 바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저 루켓을 타기 위해서 잠깐만요! 꼈어요! 꼈어요!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무 탔어요 가자 아아아아 저기 탔어요 완전 풍선이 터졌어요 막상화 보겠어요 왜! 저러사람 왜 내지? 볼바랑수에요 홍수에요 아아 지금 현잰 현재 지금 터질것 같아요 저사람 왜 제껏 왔다갔다 거리는지요 저사람 왜 앞다갔다 거리죠? 아니 잠깐만요 저사람 위험한데요 저사람 죽을것 같아요 사과를 우선 먹으면서 버티겠습니다 사과를 버틸 수 있어요 아아포 사과를 버틸게요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오 겨우 살았네요 실어질 로켓에서 겨우 달았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어딨죠? 아아악 떨어졌어요 와 서피정우 잠깐만요 껴어어요 껏는데요 우와 길어진다 우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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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 왜 이렇게 세지죠? 하늘도.. 하늘이 어두워지네요..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하여튼 그런 분위기입니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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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라이도 오면 바로.. 야.. 저희.. 저랑 이 사람밖에 저희는.. 이 사람 내려가려고 하나봐요. 저거 어차피.. 물.. 물에 관한 자연재해를 수도 있어요. 아 내려오네요. 아.. 아 도망갈게요. 저거 도망갈게요. 어휴.. 어휴 실례요! 계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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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계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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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애도 깨칭이었네요? 어? 어.. 어.. 에이.. 운동 가겠습니다.. 아.. 이거 어떻게 하지? 아.. 이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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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? 아..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? 어떻게 해야돼요? 네.. 가자.. 나는.. 가자! 바깥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. 우선.. 아.. 아무도 없어요. 우선.. 저 사람 밖에 있는데요? 분명히 있어요! 어.. 어.. 저런데 잘 버티고 있는데요? 스읍.. 저런데 잘 버티고 있네요. 아.. 저거.. 저쪽은 그냥 아예 망가지고 있어요. 아예.. 왜왜왜왜.. 어.. 우선.. 우선.. 잠깐만요! 잠깐만요.. 저 사람 따라가.. 저 사람 따라갈게요. 잠깐만요! 잠깐만요.. 다 떠내러 가고 있거든요? 저 또 안으로 들어갈게요. 아.. 렉걸린다.. 어.. 이쪽에 사람들이 뭉쳐있는거 같은데요? 지금 뭉이 나있네요. 스읍.. 자.. 성능정도 있어야 되거든요? 이야.. 자.. 그래도 많이 살았어요. 그래도 많이 살았네요. 스읍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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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. 몇시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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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켓패사네요. 라켓패사네요? 가겠습니다. 바로 로켓하러! 고고고고.. 기이이.. 고고고.. 고고고.. 따란.. 아.. 어디가? 어디가죠? 잠깐만요! 잠깐만요? 로켓에? 다.. 잠시만요! 잠깐만요! 오케이! 됐어요 됐어요 어..저기 탔네요 돌 방수예요 똥 수예요? 잠깐만 똥 수냐? 똥 수예요! 똥 수예요! 아 똥 수네요? 사과를 버틸 수 있어요 마실래요 야 착하잖아 잡쳐요! 잠깐만요 6분이네요 그래서 왜 출발을 안 하죠? 출발하고 있는데 계속 일자로 올라가고 있어요 저거 저거도 겨우 자랐어요 잠깐만 내릴게요 안돼 잠깐만요 아 잠깐만 죽었어 잠깐만 분해가 되는 차지가 오 요걸 로켓뱅스예요 똑백뱅스 저도 가겠습니다 될거 같애 킹나 샤잇 고마워 파이팅 샤잇 자막 샤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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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니 샤잇 화면에 손 어디에 앉아요? 저 이 사람들 위에 앉겠습니다. 비겁한 거 보세요. 아, 좋았어요.